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 아니죠.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7, 8년 전에 주례를 썼었는데 신도님, 아드님이 장가를 가서 주례를 썼는데 지금 아들, 딸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주례에 섰던 내용인데 어머니하고 가족들하고 또 몇 분께서 그날 주례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 방송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의 말씀이 계셔서 오늘 그 내용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보시고 과연 이렇게 하면 집안이 얼마나 화목하고 또 의외 있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울에 갓 시집을 온 새색씨가 있었어요. 새색씨가 있었는데 다 이것저것 마치고 그날 시집에 들어온 날입니다. 시집을 가면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시집가서 그 집에서 첫날 밤을 자고 첫 번째 밥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시집간 날, 첫날 아침에 하는 그 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친정어머니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온 터라 상당히 이제 그 마음에 긴장도 되고 또 이렇게 부담이 갔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첫날 밥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그 전날인지 하여튼 며칠 전인데 이제 시아버지 될 사람이 며느리가 새로 시집을 와서 첫 밥을 해야 된다 하니까는 쓰던 그 솥이 좀 낡고 또 이렇게 귀퉁이도 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대처로 그러니까 읍내로 솥을 하나 사러 나갔답니다. 솥을 하나 사러 나갔는데 그 그릇집에 가서 이제 그 옛날로 치면 아마 대장간이겠죠. 대장간에서 무쇠 솥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저것을 이제 만지고 살피다가 적당하다 싶어서 솥을 하나 골랐어요. 골랐는데 대장간 주인이 하는 말이 그 돈 아끼지 말고 좀 두툼하고 좋은 솥으로 사가시오. 그래야 밥이 잘 됩니다. 그랬는데 이 시아버지 되실 분이 좀 알뜰하셨는지 뭐 그렇게 두껍지 않아도 밥은 뭐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아마 한 중간 거 정도를 고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시어머니가 깨끗이 닦아서 정성을 들여서 이제 밥을 할 수 있도록 아무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서 놔뒀는데 과연 이제 그날 밤, 첫날 밤이 지나고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됐는데 며느리가 이제 밥을, 첫 밥을 했죠. 했는데 며느리로서는 또 제대로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밥이 그만 홀랑 타버렸어요. 홀랑 타가지고 탄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 이걸 새로 할 수도 없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혼날 생각을 하니까 긴장도 되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마음이 어떻게 다시 할 방도도 없고 해서 그래도 덜 탄 쪽으로 해서 시아버지 밥, 시어머니 밥 이렇게 싹 푸고 또 조금 더 탄 쪽은 그래도 신랑은 좀 이해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랑 밥을 푸고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부엌에 있습니다. 살이 다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하필이면 첫날 시집 온 첫날 첫날밥을 이렇게 태워 먹었으니 자기 신세가 이제 평생 구박을 받고 옛날에는 한 번 시집 가면 그만이거든요. 시집을 갔으면 내 자식이 아니다. 그 집 귀신이 되거라 하던 이런 시대니까 이 평생을 내가 이제 구박을 받으면서 정말로 힘들게 살게 생겼구나 하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속은 울렁울렁하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만 간절하게 나고 시집 온 게 후회가 되고 이제 안방에서 밥 때문에 불호령이 떨어질 시간만 기다리고 조마조마 조마조마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고 부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밥도 못 먹고 밤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리 시간이 신지를 다 드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방에서 이제 기척이 없는 거예요. 더 궁금하고 더 막 애가 탑니다.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 소리가 시아버지 소리가 딱 들려옵니다. 얘야 밥상 물리거라 이런 말이 들리니까 아차 이제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방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니까 아 글쎄 이게 웬일입니까? 밥상이 깨끗하고 밥이 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이 희둥그려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얘야 뭐하는 거냐 가서 숙룡이라도 가져오든지 밥상을 치우든지 하거라 밥 잘 먹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얼마나 혼을 내시려고 저렇게까지 하시나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해가지고 가만히 죄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서 있으니까는 왜 그러고 서 있느냐 할 말이 있으면 하거라 그러니까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서방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본 첫날서부터 이렇게 탄 밥을 부모님과 서방께 드시게 했으니 이 죄를 어찌 갚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시아버지가 가만히 쳐다보시다가 껄껄껄껄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며느리가 의아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며느리한테 그윽하고 따스한 눈빛을 보내시면서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러느냐 밥이 탄 것은 다 내 잘못이니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니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밥을 제가 해서 제가 잘못한 거니까 차라리 저를 꾸짖어 주시고 혼내주세요 그러고 울고 있으니까 아니다 내가 사실은 어제 솥을 사러 나갔는데 솥장수가 비싸고 좋은 솥을 사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적당하면 내 집 밥 파는데 그렇게 비싼 솥이 필요해 있겠나 싶어서 이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그만 중간짜리 솥을 사왔는데 솥이 얇으니까 당연히 밥이 타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 잘못이니 네가 나를 용서해 주거라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눈물이 철철철철 흘립니다 아이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 말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옆에서 한마디 거두십니다 아니 여보 이게 무슨 말씀이요 당신이 뭔 잘못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요 사실은 시집은 첫날 밤 지나고 밥을 아침에 하게 되면 이 시엠이라는 사람이 단단히 가르치고 또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아니면 아침 밤이라도 나가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만 내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저 아이가 저렇게 권역을 치르는군요 그래 시집은 첫날 얼마나 무섭고 황당하고 지금 가슴이 졸이겠습니까 다 내 잘못입니다 영감님 나를 나무라 주세요 하면서 시어머니가 이제 또 눈물을 이렇게 글썽거리시는 거예요 아 이걸 보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가슴이 이제 무너지다 못해 미어 터집니다 야 어떻게 시아버지도 그렇지만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아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내가 시집을 살았다 정말 내가 이 집에 살면서 귀신이 되더라도 이 집에 결초보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그래도 이제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또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신랑이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다 두 분의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 잘못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침에 내일 아침에 밥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만 일찍 같이 잠을 자고 푹 쉬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만 이 사람을 붙잡고 밤새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잠을 안 재우다 보니까 그만 늦잠을 자가지고 밥이 타는지도 모르고 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혼내주십시오 정말 송구하고 명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부인한테도 미안하오 내가 이렇게 단돌이를 못해서 부인은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구려 앞으로 내가 잘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며느리는 아예 몸을 둘 곳이 없어요 둘 곳이 없고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첫날 밤이 잘못돼서 소박을 맞고 옛날에는 정말 소박 맞았습니다 소박 맞고 정말 옛날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별로 보지를 않았어요 어떤 그냥 일이나 하고 아이나 낳는 도구 같은 그런 여자들이 남존여비 사상으로 정말 그런 삶을 많이 사셨던 걸 제가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16살에 시집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키도 크시고 하도 동네 호랑이라고 소문이 나셔가지고 무서우니까 아버지 밥 진지를 해드리면 같이 이제 옛날 어머니들은 저희 때만 해도 아버지하고 같이 밥을 못 드시더라고요 못 드시고 어르신 아버지 차를 해드리고 다 드시고 나면 밥상을 물려서 부엌에 가서 그 찌꺼기 밥을 드시고 설거지라고 치우는데 저희 어머니는 뭐 키도 100 한 50 한 2, 3cm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 여리디 여리고 정말로 참 솜털 같은 양반인데 제가 봐도 정말 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과 모양을 보고 정말 세상에 여자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구나 하는 그 어떤 관념이 어려서부터 저는 박혀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여자라면 좀 짠하고 불쌍한 느낌을 많이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도망가셨다가 밖에서 다 드시고 나가시면 아버님 활동적이시라 이제 밖에 자주 나가셨어요 나가시면 들어가서 밥상 내서 간신히 한 숟가락 때우시고 밥상을 치우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여인들의 삶이 사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일찌감치 시집을 보냈느냐 하면 워낙 못살으니까 애들은 많고 이불 하나라도 덜을 요리한 거로 조금 나은 집이 있으면 이렇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우리네 삶이 그렇게 한스러운 삶이 한때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보릿고개 보릿고개 하는데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 이 시집 온 색시가 얼마나 가슴이 미워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시아버지 그러시죠 시어머니 그러시죠 신랑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만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맙니다 통곡을 하면서 제가 이 집에 이렇게 시집 온 것은 전생에 큰 복으로 시집을 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신랑한테까지도 절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귀신이 돼서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이 집에 식구로 또 태어날 것인데 그렇게 원을 세우고 살 것인데 사는 날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서방님께 누가 되는 행동이나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맹세를 하고 맹세를 하고 그 집에서 살면서 정말로 나라에서 상을 내릴 정도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다 이게 우리나라 어떤 전설 내지는 실제 있었던 일로 전해오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과연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누가 잘못하고 싶어서 합니까 실수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어쩌다 그렇게 된 거를 큰 빌미로 뭐라고 하고 뭐라 세운다면 고양이도 지가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복을 받지 말래도 복이 쫓아올 것이고 천신님들 하나님 부처님한테 빌지 않아도 하나님 부처님 이뻐서라도 복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도 자기가 만드는 것이요 화도 자기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느냐 어떻게 내가 처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우도 받고 천대도 받고 또 복도 받고 화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좋은 얘기를 들으시고 실천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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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